김준현 선수의 파울 선언을 했습니다. 김준현이 이렇게 되면 세 번째 파울 됐고요. 강병현 잡자마자 올라가는데 약간 오른쪽. 김준현 리바운드 빠르게 달립니다. 이동협 라틀리프 뛰고 있고요. 이동협이 더블클러치 블록! 멋진 블록이 나왔네요. 강병현 내줬고요. 이정현. 트래블링 바일레이션. 이정현 선수가 파울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발이 좀 끌렸어요. 그러면서 아쉽게 파울을 못 만들어냈죠. 로데의 파리체 블록이 한번 나왔습니다.